지난 5월 이스타've 전액 홀의 선수 콘 선수가 드디어 복귀전을 가졌죠 한 주 동안 화제가 되었던 여러 내용 중 하나죠 콘의 복귀 최근에 루카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원석이도 연습 단계에서 굉장히 잘 하거든요 네! 한타 해줘! 자 그리고 최소 킬로 승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에 기회 많이 냈어요. 네, 출석 출석! 네, 이게 게이트식 빡빡한 코리안 탈수기. 플레이오프 4팀이 지금 확정 지었잖아요. 11승이니까 다 확정 지어서. 플레이오프 진출 4팀이 확정이 됐는데. 아, 승패가 워낙. 위치는 아직도. 위치는 아직도. 위치는 아직. 한 자리입니다. 잘했을 때와 조금 주춤했을 때 순위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. 이게 정말 장난 아니게 진짜 무서워요. 진짜. 개무셨던데 저거. 하하하하. 네, 바로 엘식의 공포체험 현장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. 도구한 도구한 도구는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